네. 오벤져 전략회 6월 1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nbs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론사 기관들 네 곳이요.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여론사 기관들이 nbs라는 글을 통해서 여론사를 하는데요. 전국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격주로 한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격주예요. 2주 한 번씩. 이번 주 조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9%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조사하고 똑같은 똑같네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29%.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석유 참사 석유 발표 등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정응답 잘못하고 있다 응답. 1%포인트가 늘어서 63%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tk하고 pk 쪽에서 과반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6% 조국 혁신당이 13% 개혁신당이 5% 네. 이게 참 제가 참 황당한 게 이게 민주당이 요. 지금 뭐 원내 압도적인 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은 보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송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국당 13% 있잖아요. 저게 뭐 지역구 후보 한 명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상당 부분이 이제 13이 다 26으로 붙지는 않겠지만 13 중에 상당한 숫자가 절로 옮겨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그 당 지지율을 생각할 때 이재명당 플러스 조국당 이조당 이렇게 한 몸뚱이로 보고 계산을 한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온갖 지금 독단과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요. 오늘 그 각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상임위를 유튜버들이 들어가서 중계하게끔 그렇게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상임위는 국회 방송이나 방송 종편들이라든지 보도 전문 채널들이 간혹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가서 방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소위 개딸들이 하는 특히 좌파들이 하는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박시영 이동용 이동용 이런 데서 아예 중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더 활약하느냐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아예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제 뭐. 지금도요. 65번인가요 채널. 국회 방송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국회 방송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편 이런 데서는 본방에서는 안 하지만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연합뉴스티비 ytn 이런 데가요. 유튜브로 국회 생중계 상임위 생중계 다 하는데 굳이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저희가 보겠어요. 네. 결국 이제 원내대표 뽑는데 또 국회의장 뽑는데도 20%를 당원들한테 내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유튜버들을 아예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로 불러서 생중계를 하고 그 생중계를 보는 개딸들이 야 오늘은 누가 뭐 수박지 됐냐 누가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개딸들 이걸 압박을 실제로 민주도왕 의원들이 받게끔 하겠다. 이런 발상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네. 참 하다하다 못해서 이제 국회까지도 이제 완전히 개딸들과 김호준한테 내주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에 그 개딸 존을 만들었잖아요. 당원 존이지만 사실 개딸 스페이스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본관 내도 이제 개딸들의 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뭐. 참 정말 하다하다 못해서 이런 얘기까지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타이스타젯 이상직이 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규모가 2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수사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공개가 됐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보면 그 태국가 했을 때 월급에다가 체류비에다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걸 했고 심지어 한국에 올 때 비행기를 그냥 공짜로 했대요. 그러네요. 공짜였더만요. 자 이거 여러 가지로 뽑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다의 생활비를 원래 문재인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남편이 경제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문재인이 이제 문다의 생활비를 주다가 여기 취직하고부터 이제 직접 생활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문재인이 돈이 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은 만큼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만큼 옷 산 거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옷을 산 거 같은데요. 이게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2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금 지원했다니까요. 이 수사도 아마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기간 거래 조건이 똑같아닌다. 뭐 이런 걸 발표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보니까 우리 전애라 님은 어디 가족여행 가셨나요. 뭐 보니까 에라 님이 어디 항상 저희들 또 응원 많이 해 주시는데 보니까 첫사랑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런데 저 가족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요즘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서 말이죠. 벌써 휴가를 빨리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참 원래 걱정입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져서 진짜 여름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견딜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이게 참 서민 가정에 참. 네 전기료도 문제를 갖고 아마 올해는 이게 전기 문제를 굉장히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블랙아웃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웬만큼 이 더위는 좀 뭐라고 할까요. 대구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위는 좀 견뎠는데 이제 대구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제 보통 이 더위를 잘 못 겠는데 아마 대구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대구 너무 더우시죠. 이해갑니다. 정말 숨쉬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구는 벌써 폭염주의보가 안 내렸더라고요. 일대일수록 건강들 많이 조심하시고 가급적 이게 햇볕에 이렇게 다니시는 일은 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5도라고 그러네요. 35도야 뭐 대구서는 껌값이죠. 애프리카. 대구서는 껌값이죠.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로 하면서 8대 2로 하는 걸로 결정해놨습니다. 8대 2. 7대 3과 8대 2가 있었는데 당심 8 민심 2 여론조사죠. 2로 이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7월 23일 날 정도에 아마 전낭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후보 등록을 아마 24 25 정도에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결심을 굳히고 캠프 구성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캠프를 누구와 함께 할지 되게 나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들이 지금 아마 등록이 된 모양인데 그런데 좀 이게 황당해요. 지금 변호인으로 박균택하고 조상호 이런 사람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또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황당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인데. 아니 그때 대장동 사건에 병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병합이 되어 있었을 때 대북 송금 병합해 가지고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변호사 명단은 그대로 그냥 카피해 가지고 갖다 복붙한 것 같은데 복붙. 그런데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은 어차피 법사위원이니까 못해요. 하여튼 뭐 관련된 사건들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제한하겠다. 그리고 지금 발의하는 모든 법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 관련된 법이에요.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싶습니다. 진짜 이 해도 해도 너무한데 정말 국민들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낸 법안들이 보면 전부 다 이재명의 사법적인 방탄을 위한 법만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